안녕하세요 올레 뮤직 가족 여러분 밴드톡식입니다. 보컬 기타 건반을 맡고 있는 김정우입니다. 드럼과 보컬을 맡고 있는 김수렁입니다. 예상하지는 못했고요. 너무 그냥 감사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그냥 16강이었는데 점점 꿈이 커지더라고요. 올라가고 다니고 보니까 다음 라운드까지를 또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라이벌은 아닌데 아이시사이다 라는 밴드가 저희랑 굉장히 많이 친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아이시사이다만은 안 만나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경쟁 상대라고 특별히 생각하진 않고요. 다들 저희보다 선배님도 계시고 또 후배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느끼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 팀을 안 만나서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없어요. 오히려 잘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저희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거는 저희한테도 많은 공부가 되는 거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인기투표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저에게 마음에 드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저에게 그런 사랑들 많이 보여주셨으면 저희도 많은 좋은 음악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eknisi의 축하 참가 нас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